설 명절 인천 전통시장 25곳의 주변 도로에서 한시적으로 주차가 가능해집니다. 인천경찰청은 설 대목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18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지역 전통시장 25곳 인근에서 주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 기간 동안 중구 종합어시장과 석바위시장, 신포시장 등 시내 전통시장 25곳 인근 도로에서는 주차 허용 구간에 한해 최대 2시간까지 차량을 세울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2열로 주차하거나 2시간 이상 장기 주차하는 차량은 집중적으로 계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.